원하시는 게 돈이면 드릴게요. 돈 아니에요. 같은 편 먹고 싶어요. 나도 그쪽 도울 테니까 그쪽도 나 도와줘요.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지. 내 남편을 죽여줘요. 운전할 줄 아세요? 아니요. 운전부터 배우세요. 네. 어떡해. 어떡해. 엄마 운전도 해? 나 서울 도착. 내일 오픈. 미쳤나봐. 번호가 이미 있네. 내일 오픈. 내일 오픈. 진짜요? 뭐 식은 죽 먹기죠. 또 뭐요. 말만 하세요. 네. 좋겠다. 우리의 동생이 다시 태어나면 스파이 될 거예요 그때는 빨간 립스틱 빡 바르고 가죽 전복 빡 입고 빨간 립스틱은 이번 생에서도 바르셔도 되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망이 생긴 낯선 자신의 얼굴을. 근데 그날... 남편분이 맞습니까?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우리 엄마가 합의부터 해. 내가 네 딸 못 찾아낸 줄 알아? 일단 우리 주고받을 게 있죠, 사장님. 씨... 어떻게 말끝마다 남의 자식을 입에 올려? 엄마가 돼서? 나... 댁 사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. 또 찾아오면 그때 뭐든지 두 배로 갚을 거야. 오늘처럼. 아... 아, 저 씨... 엄마, 엄마 진짜 개멋있어. 대박. 나도. 잘ìn起來. ız Experience, 낯선김넹하는 느낌을 하지. 여기서부터 딱 abed an... 페스틱을 그럼 쪽에GS 대파하고 안ta는 동안 그런게 sau그랗. 맥 탐继험кой